내가 연습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걸 옛날에 내가 악보라고 외워서 쳤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라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참고 왔구나. 노래가 더 좋아 노래가. 감사합니다. 찬찬한 그 시간들이 내 맘에 내 맘에 맘에 끝이 움직이네 움직이네 내 새해진 웃음이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글짜리 그기 우유 오우 오우 욕붙고 아 알겠어 이러고 간주들어 갈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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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겠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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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형님. 아니에요. 아까 읽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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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2. 1. 2. 3. 3. 4. 4. 5. 4. 5. 5.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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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서 노래 못하겠는데? 노래 보면서 어떻게 해? 노래 보면서 절대 못해 한 달리 연습해야 하네 이렇게 딱 나오지 여자분 이렇게 딱 나오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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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버블진트 피처링의 유재환씨 노래인데 강명수 그분 매니저 아시죠? 그분이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띵동거리는 멜로디 아시죠? 이게 그 노래야 제목 얌얌얌 오늘 한개 더 있었는데? 또은하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band 발음 이렇게 시작 이렇게 시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공은 싱그라나 놓고 여기도 헤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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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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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모들을 치면 원래대로 치면 침이라니까 보시라 이 악모들을 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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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내가 이 노래 듣고 울었단 말이지.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마음대로라는 노래인데 이거 이진아씨가 강한 노래.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좋은 노래인데 이거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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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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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보는 악보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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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니형 압본인데 지니형이 파티 때 이거 해달라고 해서 반주했던 노래가 나네요. 지니형 지니형 감사합니다. 자막은 연주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다 메인 아이 피아노 노트 이걸 내가 사놓고 연습을 진짜 안했는데 3권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진짜 많아 라스틱한 이럴고 바다가 보이는 날 따라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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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